야하하하 하하하하 이전에 유행했던 휴지넘기 챌린지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고양이들은 해보지를 않아서 반응이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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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, 과일아? 슬픈 대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같이 꼬마집사 꼬마집사 못 남았다 꼬마집사 먼지야 꼬마집사 먼지 이리와 꼬마집사 안올거야? 꼬마집사 먼지 빨리와 꼬마집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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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